제주항공이 지난해 해당 노선의 항공사 중 일본 노선 수송객수 1위에 올랐습니다. 지난해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수송객수는 전체 1,791만 9,895명 중 357만 8,068명으로 시장 점유율 20%대를 기록했습니다. 지속적인 상승세의 요인은 지방까지 노선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재운항 및 신규 취향을 통해 여객 수요 확보에 나서는 전략 때문으로 보입니다. 또한 제주항공은 히로시마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여행객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.